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사나입니다. 이달 들어 미세먼지가 자주 기승을 부리면서 생활 모습까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외출을 꺼리는 사람이 늘면서 헬스장에 사람이 몰리고 배달음식 전문점은 바짝 특수를 누렸고요. 반면 길거리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분들은 울상이었다고 하네요. 이렇듯 미세먼지가 우리의 경제나 건강해주는 영향 정말 엄청난데 문제는 미세먼지 예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미세먼지가 정말 극성을 부렸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했던 그 예보가 빗나갔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 미세먼지를 예측할 만한 모델도 없고요. 또 예보관도 없는 곳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얘기가 금요일였던 12월 6일 예보였는데요. 환경과학원은 오후일 밤 10시를 넘겨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미세먼지의 고농도 연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외출 시 시기약처에서 허가한 황산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미 수도권을 뒤덮었던 미세먼지는 거치기 시작한 상태였거든요. 저도 YTN에 나와서 미세먼지에 대한 예측을 할 때 금요일에는 북쪽 기단이 내려오면서 우리나라를 덮고 있던 안개나 연무가 사라지고 공기가 체인지되므로 금요일에는 미세먼지가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방송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을 예측하는 것을 보고 이게 기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는 영향을 주는 기단이나 기온이나 바람이나 안정도 또 스템에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상 예측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순히 모델만 가지고 예보를 낸다면 확률이 아주 매우 높은 것이죠. 이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워낙 컸던 터라 12월 10일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을 또 잇따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보 시스템과 인력을 보강하고 하루에 두 번 미세먼지 예측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국립환경과학원이 당장 근무하는 인원을 늘리고 시스템을 보강한다고 미세먼지 예측 능력이 갑자기 향상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세먼지 예보 프로그램을 개발한 김순태 교수는 예보관의 최종적인 판단이 중요한데 예보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5년 정도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최상의 모델이 구축되더라도 경험을 가진 전문적인 예보관이 없다면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구비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의 문제 외에도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예측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기상예보가 달리 미세먼지 예보를 하려면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 얼마나 오염물질이 뿜어져 나오는지에 대한 실시간 배출량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실시간 배출량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 관측망 중 가장 큰 곳이 기상청의 태안기후변화센터 감시센터고요. 환경부는 제주 측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서로의 데이터가 공용으로 활용되고 있지도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또 미세먼지 예보 프로그램이 입력하는 기상예측 자료도 문제가 있죠. 한국기상청의 슈퍼컴퓨터를 생산한 자료 대신에 미국 해양대국이 제공하는 전 세계 기상예측 자료를 받아쓰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자료가 러파합니다. 결국 환경과학원이 개발한 예측 소프트웨어는 슈퍼컴퓨터를 생산한 우리 기상청 자료는 넣을 수가 없다는 건데요.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기상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12명으로 예보 전단팀을 구성한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보가 하루아침에 양성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당분간은 수도 없는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희가 알지 못했던 시스템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잠재하고 있었군요. 그런데 또 센터장님이 소속돼 계시는 K-웨더에서는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미세먼지 예보를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 예측을 앞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사실 미세먼지는 기압계라든가 대기층의 흐름, 안정도, 풍향, 풍속 등의 기상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예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능한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활용해서 예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2014년 내년 2월에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서 미세먼지 예보를 내년 2월까지만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부 장관만이 유일하게 미세먼지 예보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내년 2월 이후에도 민간 예보 사업자가 미세먼지 예보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 케이더는 기상청에서 UN 모델을 공개한 것처럼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한 예보 모델의 정확도를 좀 더 높게 개선하고 또 고도화 작업을 거친 뒤 정부 3.0 정책에 맞춰 민간에 공개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 주부터 매 월요일에 한 주간의 미세먼지 예측을 러프하게나마 좀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민간 기상회사에서 미세먼지 예보를 해야겠다고 한 것은 중국의 스몰화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3제곱미터의 100마이크로그램 이상의 미세먼지가 12시간 이상 지속한 사례가 올해는 20일에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3번밖에 없었거든요. 벌써 올해 7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은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의 원인이 있는데요. 중국의 스몰화는 앞으로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미세먼지 예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앞으로 문제가 중국의 스모그나 미세먼지 농도가 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건데 모쪼록 하루빨리 미세먼지 예측이 좀 빨리 정착이 되길 바라고요. 센터장님께서도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예보가 번번이 빗나가면서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건강을 위협하고 또 심한 불편을 주는 스모그에 대한 정확한 예보를 기대하는 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겠죠. 또 그런 기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